네! 탱크 등장! 탱크 통통도? 탱크 통통도? 상호씨 큰 거 가요! 뭐야 이거! 아직 기회 있다 이거 아직 이거 그 캐리어 쫄병새끼들 만들어지기 혜딘 몇 티어야? 아 4티어야? 혜딘 왜 이렇게 잘해? 형 땅호 있어 상호 못하잖아 너 20일 동안 안 할 동안 쟤는 20일 동안 사망했어 성태형이 뭐 투자했다고? 상하자고? 성태형 나 진짜 롤 다치 않았는데 형을 위해서 다치했다 진짜 나 테란인데 형 가능? 아니 너 좀 칩니까 당신? 나 컨디션 좋으면 어떻게 현딘 잡아 형 일단 그러면 너가 테란일까 내가 프로토스를 부종으로 해줄게 상호야 부종 이거 콜 그럼 내가 부종은 이기지 어 이거 뻔들이 천 개 놔 천 개 3판 2선 이기지 당연히 형 3판 2선으로 가야지 천 개니까 폴이요 뭐라고 하지? 아 부종은 이기입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뭐 시바 스타 잔밥이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고 잠깐만 유튜브 들어가서 테란 vs 프로토스 빌드 좀 신박한 빌드 없나? 아 뭘로 갈까? 정석으로 갈까? 아니면 약간 좀 변수를 좀 줄까? 상호가 어떤 스타일이지? 후반이 좀 쎄? 약간 좀 아니면 초반이 좀 쎄? 나는 이제 육각형 초반도 괜찮고 후반도 괜찮은 오케이 하긴 나 패스트 배틀 지금 생각 중이야 형 귀여워 뭘 사고 뭐 뭐 왜요? 왜 멀티가 없지? 이제 했구나 펑커요 으어어 오우쉐 majority 예아 FD를 한다 참나 기가 찬다 ON 컨트롤 컨트롤 4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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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3호 4절 3, 4, 2, 3 어 좀 치네 확실히 형 깔끔하잖아 아 오랜만에 호족수 만난 느낌이야 지금 근데 넌 좀 쳐 내가 느끼게 아 맞아 알아 알아 나도 형 형 뭐해? 불발? 불발? 와 ㅅㄲ이다 진짜 ㅅㄲ 불발 들어오세요 잡아드릴게요 와 이거 방금 개오바다 이거 왜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안녕히 가세요 셔틀씨 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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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방금 이게 왜 죽버그 뭐야? 죽버그 아니고 형 실력 같은데 아니 죽버그아 이거 자아 저 예고살인드릴게요 저 나갑니다 지금 막아보세요 성태씨 피? 피? 그럼 여기.. Friday mı new 막아보자 siihen ㅇㄲ 이 syn 이 교기 시 두번에 자꾸 두번cr 멍컷 쌕 지어요! 지어요! 안녕히 계세요! 구라지롱! 구라 아니야! 들어와! 들어와! 김성태 들어와! Ft1툼이 시기.. 안녕하세요! 마린 4마린 추가됐어요! 포니커 들어갈게요! 수고해요! 안녕히 계세요! 성태씨! 안녕히 계세요! 성태씨! 마린 4마린 나오게! 프로브 한마리 점사하게! 방가방가루! 성희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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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펑커 지을라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하하하 아 씨! BBS 안에 지랄인게 변신같은 개 좀 더 나이 뻔하네 아 진짜 뒤졌다 왜 이렇게 당신처럼 정석 배운 사람들은 저같이 이제 임요한을 보고 자라 인요한 세대 안에 약하라는 거예요 아 씨.. 아 씨.. 아이 개 씨.. 아 씨.. 아 씨.. 다 한 게 있으면 나도 가야지 아 씨.. 들어와! 씨.. 들어와봐! 이 씨.. 들어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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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풀어보잖아! 이 씨.. 네 들어오시고요! 이제 당신의 선택은 하나겠죠? 다크 템플러! 근데 그 다크 템플러 이미 아카데미 올라가는 중 여기서 안전하게 놔둬도 크냐? 멀티가 뭐니? 병신? 대가리? 대가리? 일루와! 나와! 아줌샘 님아! 다크 템플러 50원짜리 인생 깐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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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씨.. 말이 못 들리는 깐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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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줘! 네! 탱크 등장! 탱크? 퉁퉁포 커맨드 먹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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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하하 아! 안녕히 계세요! 아! 아! 탱크 먹방? 깐투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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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졸댔다 뭐야? 왜 이렇게 많아? 장호 씨 큰 거 가요! 씨발 뭐야 이거 하하하하 아 지랄! 하하하하 아니 이거 뭐.. 아니 어떻게 만들어 이걸 앗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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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기회 있다 이거 이거 아직 이거 그 캐리어 그 쪼쪼쪼쪼쪼쪼쪼들 만들어 지키셨네 빨리 빨리 오! 그래? 그래? 성태씨 왜 자만해서 캐리어 올리고 쥐랄이세요 쥐랄은 성태씨 말수가 마아니 괜찮아 막말로 엘리전 내가 유리해 지졌다 이씨새끼 적당해야지 적당해야지 이야 레이스에 침공 적당해야지 나가 와 씨끈했다 씨끈 이런 개피 아 씨 글루킹 1초 남았는데 씹 아 진짜 존댕 빡세다 진짜 1초 남았는데 진짜 이거 봤어? 아 나 1초인데 진짜로 그거 봐봐봐 아 쟤 1초도 아니고 0.5초인데 0.5초 와아 죽을때뻔했다 씨끈 그래 0.5초였다니까 진짜 씨끈 마지막 니 천개 스톡을 하셔도 되고 오케이 고 아 이제 안받으면 돼 여 지새끼 뭐하실까 들어와 보시던가 들어와 보시던가 들어와 보시던가 들어와 보시던가 들어와 보시던가 들어와 보시던가 아니 이게 말이 돼 아 들어오세요 송태씨 자 뒤에 후속 병력 출발 응 막았어 말이 없어졌어 상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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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을 가뜩히 나갈꺼다 나갈 거다 나갈 거다 아 상훈씨 왜 찐텐을 왜 형태씨 야야야야야야야 형태씨 이거는 감사합니다 저그를 한 판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저그를 저그를 한 판 알겠습니다 저거 혹시 3세트 가면 그때는 이제 프로토스 다시 갈 수 있는 게 맞지 않나 아 제가 새로 개발한 빌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하게 들어오세요 1284 1284 멘트 좋습니다 1284 12에 해처리 짓고 1284가 뭐지? 막혔으니까 돌아가세요 선생님 성태씨 돌아가시라고 막혔으니까 왜요? 왜요? 아이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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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나가주세요 성태씨 컨트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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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원서치되면 바로 끝나는데? 아니 빌드를 먹는다는 얘기죠 빌드를 원서치되면 바로 끝나는데? 빌드를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빌드 아 확인했어요 아 무슨 맨턴 줄 확인했어요 방금 예 예예 아 아 씨 뭐야 어떻게 되는 거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 아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에 이 에 에 에 에 아 진짜 찐막 할까? 리얼 찐막? 리얼 찐막? 난 근데 이제 진짜 안 질던 형한테 단판 천 개! 단판 천 개야! 단판 천 개 확인! 단판 천 개? 아니 할 때마다 근데 존나 빡세다 이상으로 뜰 때마다 와.. 아.. 푸읍 아이씨.. 살짝 나와봐 승태씨 어이구.. 어이구.. 리버를 꼴아주시네 그냥! 이러면 올라갈게요! 성태씨!!! 두종 테란 연습합니다 비욤신같은 FG1 틀린 사안 게이터 우리의 걸 통신이네요 아하하하하하하하 두종 테란 연습합니다 도나무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FG만 하는 새끼를 처음 봤습니다 교영이랑 결혼하실 시발년 해바라기네요 한 가지 많은 놈입니다 붙잡아 2.1 투하 차인 4.2 3.6 3.5 4.6 5.6 5.6 6.6